네, 내용에 대한 파악은 다 끝나셨으면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글 전체를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서 내용을 단어를 잘 체크하셨고요. 내용을 잘 아시면 좀 더 좋은 문장입니다. No matter what your situation, 보라색으로 출발합니다. 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건, 너가 인사이건 아웃사이더건, 너는 목소리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어제의 답변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라는 것이죠. 수업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와 이렇게 일치 이루고 있고요. 다음 문장에서도 또한 일치를 이루고 있고, 다음 문장에서도 일치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의 수의 일치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나 대시나 후는 앞에 있는 단어를 대신 받는, 앞에 있는 단어를 선행사라 하죠. 그 단어로 대신 들어가기 때문에 동사와 주어의 수의 일치는 반드시 파악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어제의 답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목소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적인 사람들을 valuable, 이거는 또한 5형식 구문이니까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make, 목적어, 목적격포어, 요거의 반대말은 invaluable인데, valuable이란 단어의 인이 붙어도 좋은 의미예요. valueless, l-e-s-s가 붙어서 가치가 없는 이런 단어가 되고, 앞에 인이 붙으면 가치를 잴 수 없을 정도로 엄청 귀중한, priceless와 같은 단어입니다. 조직에게 유용하게 되는 걸 생각해봐라. 그들은 관계대명사로 문제를 볼 수 있는 관점을 갖게 되는 건데, 또 다른 관계대명사절에서 대절로 설명할 때는 또한 중요한 구문인 tu-tu 구문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자유를 갖고 있고, 또한 비판할 수 있는데, 병렬구조로서 여기서는 이미 end 병렬로 criticize라는 동사원형과 point out이 같이 간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외부적인 멘탈리티를 받아들이는 것, 이 글이 갖고 있는 빈칸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 문장의 가장 핵심은 외부자적 정신세계를 가져라, 멘탈리티를 가져라는 것이죠. 너 자신에게 조직을 나름의 이렇게 관련되지 않고 덜 감정적인, 제가 칠판에 적었던, 그러한 감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는 가정법으로서 if or didn't, would you think of them? 만약에 너가 동료들을 모르고 감정적으로도 공유된 경험이 없는 상태라면, 그럼 네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얘들이 능력이 있느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억울한 거냐? 등등등등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너는 아마 이런 직업적인 안정성이나 자신감은 갖고 있지 못하겠지? 딱 손 들고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조직 해체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없죠. 하지만 you can make. 이러한 생각을 make this outside assessment를 on your own. 너 스스로 혼자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머릿속에서. 내가 물론 이 회사를 좋아하지만 나는 동시에 아싸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외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조직 해체해야 된다. 혹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문제 있다. 우리는 이거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use what you determine to advance your career. 경력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결정한 바를 쓸 수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복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동영상을 보신 다음에 복습하는 방금 좀 읽었고요. 제가 드리고 있는 프린트물을 잘 이용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0번에 대한 복습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